정의현 감염됐어 내가 병에 거리고 갈증도 생기고 사람도 울고 싶어지고 그러면 너한테 꼭 얘기할게 미안해요 말 못해서 약속만 지켰으면 피하네 너한텐데 사귈래?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어 근데 이때 너한테 그렇게 유쾌한 사항 아니었지 않나? 넌 맘에 들어? 나한테 그렇게 유쾌한 사항 아니었지 너는 어떻게 유쾌한 사항 아니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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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조는 사항 아니었지? ançому 전fra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